엄마 나 왔어? 어 왔어? 이게 뭐야? 내 성적 성적이 왜 이 모양이니? 수능 내신 전강좌를 하나로 영원 메가패스 성적이 왜 이 모양이니? 내가 지금 당장 공부해도 너보단 잘하겠다 앞으로 수능까지 1년 남았으니까 어디 한번 잘해보자고 환급받고 대학 가자 영원 메가패스 내가 저거보단 수능을 잘 봐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어렵냐 미적분 나 때랑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에이 그럴 리가 없잖아 아 이런 미적분 도대체 어떤 놈이 만든 거야? 이딴 미적분을 왜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? 왜? 왜? 수학은 누구나 현우진 하자 영원 메가패스 연도랑 순서 쓰는 거 동학농민운동 95년 맞지? 응? 95년 을미사변인데? 동학농민운동 94년 뭐? 94년? 아우 좀만 기다렸던 95년 해야지 왜 94년 해가지고 아우!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자 그럼 이제 저 탐관들을 무찌르러 갑시다 잠깐 조금만 더 기다립세 아직은 때가 아닐세 그럼 얼마나 더 기다리란 말입니까? 한 1년만 더 그래야 그래야 내 후손이 훗날 시험을 아닐세 얘들아 얘들아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이 아니라 1895년으로 정정됐대 지금 역사학대인데 난리야 미련아 그럼 너 동학농민운동 맞춘거네? 난 1995년이라고 썼는데 장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? 101년을 기다렸어 미안 한국사는 필수 이다지하자 영원 메가패스 아우! 김참지 이 자식 내 남편이었으면 가만 안 뒀다 아 씨 그럼 김참지의 심정문제 맞췄지? 당연히 1번 비싼 설렁탕값에 무서웠다 무슨 소리야 3번 아픈 아내 생각에 불안감을 느꼈다 뭔 놈이 아내 생각이야 돈밖에 모르는 놈이 이 본문 그냥 보면 아내 생각에 아내가 죽었다고 거짓말도 한다고 이 심정 똑바로 말해 비싼 설렁탕값에 무서웠지? 아 무서워요 지금이 제일 무서워 무서워요 어쩐지 오늘 운수가 좋더라니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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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어는 일취월장 김동욱 하자 영원 메가패스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너무 지겹다 아니 이거 미국과도 하나도 못 써먹는 단어들 아니야 리콜 미 전두엽 107 절단술? 아니 이 땅을 내가 영어를 어디다 쓰냐고 아유 짜증나 누리야 세상에 쓸모없는 지식이란 없단다 지금 네가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노력하는 이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영어 단어를 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영어 단어를 외우는 과정을 통한 암기력 향상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역시 어른은 다룬구나 고마워 그래 우리 열심히 외워보자 누리야 너 어깨 우리 학교 타투 금지니? 영어는 요즘 조정식 하자 영원 메가패스 어? 그건 누구 성적일까? 아 나도 영원 메가패스 할걸 가장 완벽한 패스 영원 메가패스 영원 메가패스 영원 메가패스 영원 메가패스 영원 메가패스 영원 메가패스 영원 메가패스